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다양한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에 대한 결제 대금을 결국 루블화로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지시간 31일 TV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러시아의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를 구매하고 싶다면 러시아 은행에서 루블 어카운트, 계좌죠. 루블화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부터 페이먼트, 결제가 이뤄질 거고요. 이 같은 내용은 내일부터 시행된다, 즉 현지시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관주하고 계약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관련 법령에도 서명을 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푸틴 대통령이 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요.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또 어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는 독일 시월초 총리랑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달러나 유로로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다가 오늘은 또 그냥 서명을 해버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일단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푸틴이 일단 강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새 명령을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너르트 스트림 1 파이플라인이 독일로 항상 다 들어오거든요. 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독일에 대한 압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독일이 지금 여기서 우리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재무장을 다시 강화한다는 것이 독일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싫은 게 뭐냐 하면 나치 정서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독일이 다시금 재무장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곧 2차 대전 다시 한번 해보겠느냐 이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루블화 결제만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유로화든 달러화든 러시아에 갖다 주고 그걸 환전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결국은 너희가 했던 제재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함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독일을 압박하면서 일단은 전체적인 서방 나토의 제재를 조금 더 대항하기 위한 푸틴 대통령의 내외적인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인데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푸틴 대통령이 매일 거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가리켜서 나치화된 인물이다라는 식의 비난을 항상 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맥락이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루브라로 결제를 해야 된다라고 서명을 했는데 과연 이제 유럽 독일 포함해서 서방 쪽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셀럽 첫 번째 셀럽과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독재자가 운영하는 나라에는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카일베스 해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자 CND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스파틱 독재적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요. Not invested in 투자를 하지 말고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에 투자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수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역시나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다뤄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독재국가에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투자은행들이 러시아에서도 많이 미국의 투자은행들도 지금 뭐 운영을 하지 않거나 철수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미국이 미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 하면 유럽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천연가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랑 카타르에서 가스를 사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이랑 카타르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빨리 미국 가스 갖다 쓰고 아니면 카타르는 너희들한테 바가지 씌우려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는 미국 가스 갖다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그런 가운데서 러시아는 좀 더 압박을 해줘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상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유럽만 피해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의 딜레마가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비싼 돈을 주고 미국에게서 있던 가스를 사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 나토의 어떤 연합을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나토를 어떻게든 깨더라도 와야 될 분위기로도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국제 정세가 계속 좀 조금씩 조금씩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의 선택이 또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소장님의 해석을 좀 들어보니까요. 자, 과연 이제 유럽이 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독재 국가에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일단 카일베스의 의견이었는데 이것은 뭐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 쪽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앞으로 이슈들이 나오는 대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폐쇄를 연장할 것 같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어떤 공지, 내부 공지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테슬라가 원래는 프라이데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공장 가동을 재개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재개 계획이 캔서 취소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봉쇄룡이 떨어진 상하이에서 근로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배송허가, 차에 대한 운송허가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역시나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로 넘겨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테슬라를 좀 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일단은 상하이 쪽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약간은 조금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가 상하이에 있는 기가 팩토리를 27일부터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도 한 지혜석에 가봤을 때 최소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더 아마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상하이 봉쇄가 최소 4월 4일까지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테슬라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걸 좀 보시면 보시면서 의견을 하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기. 그런가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고점이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숄더를 만들면서 조금씩 내려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지금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려가기 쉽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 900달러 때까지 한 번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 우려는 충분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거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렇게 일단은 최근에 1,1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약간 김석열 소장님의 해석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은 자리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테슬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건 특히 저는 우리는 보통 사학개미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분들을 원정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나라 말고 해외 나가서 주식을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오시는 분들이니까 원정군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면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물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의 특성을 아시니까 어느 정도 보유를 하면서 배당을 받아가면서 장기로 끌고 가는 그런 위주의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런 어느 정도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CEO에 대해서 약간 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특히나 헐스하고의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흔들릴 소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테슬라는 진입보다는 좀 관망을 하고 나서 다시 진입하실 것을 차라리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석유 소장의 해석으로는 테슬라가 지금 어느 정도 또 단기 고점에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해석을 해주셨고요. 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수익 중이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매수를 하셔서 그런 분들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김석유 소장과 함께 왓츠업, 셀러문 마리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